예 율산 양봉 꿀 전문점 율산 양봉 율산 양봉 여기는 율산 양봉 공동체입니다 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 인데요 전주에서 익산으로 삼내를 거쳐서 익산을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 아 토요일 새벽 이죠 토요일 새벽부터 내린 비 그리고 또 바람 바람이 좀 세차게 불어서 벚꽃을 다 휩쓸어 갔습니다 시장에 내린 비바람이 벚꽃을 다 휩쓸어 가고 그리고 그 내린 비들이 이렇게 또 길목마다 꽃을 피우고 연초록에 잎사귀를 돋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허니비 커피숍입니다 여기는 율산 양봉의 자리야 작은 공원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허니비 커피숍 허니비 커피숍 튤립도 네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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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조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색깔별, 색상별 다양하게 이렇게 심어나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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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